표정 형 저 여자는 누구야?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무슨 소리야 한자님이 1인 2역 가는 거라뇨 나이는 어 나이는 아직 젊어 제 아내를 30대 후반 30대 후반이라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드디어 이 갓겜에 제 여자친구 아니 저의 아내를 끌어드렸습니다 제가 메이플스토리 관련 유튜브를 하는데 제 아내가 또 메이플스토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리 아닙니까 도리 그리고 제가 생무자본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생무자본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 생무자본을 꼬셨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욕 알죠? 하루 2시간 육성 제가 너무 바빠서 일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도욕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빠 저유자 누구야? 오빠 저유자 누구야? 누구야? 무슨 소리야? 서버는 이노시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서버도 다르게 할 거예요 완전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에서 저한테 메이플하자고 하니까 아직도 주사위 돌려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들리지션 신사위 아 너무하네 아 정령이루님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야? 리액션 보여주세요 리액션 15,000원이다 쓰셨네 나도 솔로 달출하고 싶다 이거 어떡해? 뭐랄까만 해요? 이것이 리액션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게를 책임져주시는 우리 정령이루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킨 시켜 먹을게요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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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흔들려야 돼요? 아니야 안 잡혔어 당근 흔들지 마 당근 다 썰어버릴 거야 일사일을 외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 육성 하도육을 진짜로 우리 제 아내가 제 아내분이 시작을 할 겁니다 하도육 육성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제가 안 하고 진짜 생무자본을 코치하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제 아내를 메이플 세계의 제 아내를 키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목미래 어떡해 저희 아내를 메이플스토리 같이 키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하더라도 제가 못 하더라도 제가 일을 나가서 못 하더라도 제 아내는 하루에 2시간은 꼭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2시간은 생방송을 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갓겜 글놀이 이번 방학 때 정말로 좋잖아요 무자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 도망쳐요 왜 도망쳐 왜 도망쳐 아내분 도망쳐 우리 우리 VIP 첫 번째 VIP님이셔 언니 엘리시움 올래? 언니 엘리시움 올래? 아 엘리시움이 뭔데요 근데? 엘리시움이 뭐예요? 아 진영님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후원 빨리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아 게임하지 말라 던드로던 유리님 엘리시움이 뭐예요? 진영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2차 전직 때만 하셨던 궁수가 나왔다 그랬나요 그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저는 해적 나오기 전까지 했어요 네 해적 나오기 전에 하셨던 주사위 4,4 돌릴 때 하셨던 아이디도 옛날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 걸로 했어요 한자형처럼 돼요가 뭐야?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칭찬이죠? 한자형처럼 되는 거 칭찬이죠? 내자라리 된다는 거죠? 왜 도망가 왜 도망가요? 말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매자라리 없는데 자 그렇다면 후원이 너 이거 시작도 못하고 야 여러분들 시작해야지 진짜는 지금부터야 아내분 보스전 최강 스킬 이펙트도 화려하고 외모도 좋은 오 갓네르 아 청량림님 후원하시면 리액션은 우리 아내분이 하실 겁니다 메르가 뭐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메르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메르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말하는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한 번 감사합니다 너는 진짜 아 떠넘기기 귀여우죠 며칠됨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몰라요 2차전직 했을 때 잠깐 했대요 2차전직 2차전직 있을 때 잠깐 했던 우리 제 아내를 매자라리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지금 아이디도 옛날에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서 했던 거 그거 알죠 여러분들 나도 그랬거든 지금 아이디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아이디를 만드는 거 보여드릴 수 없고 이러다가 만들지는 못하고 2시간 끝나겠어 그러니까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만들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족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일로 데리고 가잖아 무슨 의미죠 자 그러면 자 한 번 어떻게 메이브를 처음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세요 자 시작하십시오 가입이 어디 가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무자본의 현실이에요 자 가입 화분 찾아보세요 이건 안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자막을 봐 자막? 자막을 못 읽고 아니 자막이래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줘 보세요 자 이게 바로 현실이야 생무자본이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아 도망가는 게 더 빠를까요 X X X라는 돼요 X가 어딨어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S 인거? 네 가입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입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 아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 후원 아 진영님 감사합니다 엠버? 엠버가 뭐냐고 엠버가 뭐예요 수갑이에요 엠버가 뭔지 넥슨으로 로그인 감사합니다 일단 진영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진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이버로 하지 말라고요 아 엄마는 넥슨 아이디는 어딨어요 넥슨 아이디는 어딨을까요 넥슨 아이디 가입이 어딨어요 넥슨 아이디 가입이 어딨을까요 회원 가입이 이거 이거예요 로그인 네이버인데요 자 이거는 해드릴께 이거는 해드릴께 아 여기여기여기여 자 이걸로 눌러서 홈페이지 자 이걸로 눌러주세요 네 음? 다까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가 달릴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이래에서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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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저저저저저 뭐예요 이거? 이메일로 가입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어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가입해 자 여러분들 생무자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거예요 가입부터 어려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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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는 가릴께요 어 핸드폰이 더 멀리있어요 어 그래 저한테 가져오라는 뜻이죠? 아 네 하하하하 네 네 지인님 아 핸드폰 가져오겠습니다 지인님 핸드폰 좋아하고 아 미안해요 아 기절시키고 도망가라고 어떡해 A few moments later 메일로 들어가야돼요 메일로 들어가서 왜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인증을 해야돼요 여러분들 왜이렇게 게임이 복잡해졌나요? 원래 2차전직만 있을 시절에는 이런게 없었대요 2차전직만 있을 때 에잇 뭐야 뭐야 3만원이네 3만원 나 이렇게 막 87575 아 그런거 불러면 안되죠? 어? 잠깐만요 이걸 먼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3만원으로 후원해주셨다고요 이거 네? 잠잠깐만 4차전직만 있을 때 빨리 빨리 이거 리액션을 해줘야 돼? 아니 감사합니다 어 잠깐 죄송해요 근데 어 2,000년 2차전직만 있을 때 오예 환영 완전히 아 과거를 넘었어 초월자입니다 아 창문 ㅎ 그래서 뭐 어 왜 왜 3개나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들 왜 3개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왜 3개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ㅎ ㅎ 맨 위에 오른쪽에 홈버튼이 이거? 몰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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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거 게임 스타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눌러봐야지 이제 네? 눌렀게? 어? 로그인 필요하되는데? 메이플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넥슨으로 하면 넥슨을 가입하고 또 가입을 해야돼 야 근데 진짜 이러다가 내 아내가 나보다 빨리 카벨 깨는 거 아니야? 쓰읍 아 이거 불안한데 ㅎ 아 잠깐x3 이거 가릴게요 어 이거 가릴게 또 가입을 해야되네 웰프 세큰슬레이트 안돼 하지마 자자자 좋아요 지금이라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이에요 하루 2시간 육성 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대요 적어도 이번 여름방학까지는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도망칠 수 있으면 지금 도망치라고 아 그런거예요? 아 도망치면 지금 도망쳐요 아 지금 도망쳐야 돼 아내는 튀어요 아 어떡해 환자님이 강제로 하라고 시켰으면 박수 세 번만 쳐주세요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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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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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쳤네 박수 세 번이 아니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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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